사고 등으로 파손된 배관을 스스로 찾아 복구해내는 한국형 스마트 밸브가 국내 최초로 기계연구원에서 개발됐습니다. K-스마트 밸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의 통제 없이 스스로 사고를 인지하고 파손된 곳에 주변 밸브를 잠가 사고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. 기계연구원은 함정 등 군수 분야뿐만 아니라 선박과 육상 플랜트 등 산업 현장에도 폭넓게 활용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.